요약 한번 해봅시다. 누구에게?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자네의 주장을 잘 살펴보았네. 뭐 일반적인 얘기죠. 소수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 이게 다수결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나네요. 그러나, 그러나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뒷부분이 바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는 꼭 체크를 해드라. 세모를 쳐두면 좋습니다. 논쟁 과정에서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천명이 있고, 천명에서 999명이 같은 의견, 그 다음에 한 명만이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소수의견을 가진 한 사람을 강제로 침묵시킨다면 강제로 침묵시킨 한 사람의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 그 경우 진리는 드러날 수 없게 된다. 왜 그러면, 왜 그 한 사람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되느냐? 그 소수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되느냐? 혹시라도 그게 진리일 수 있다. 이겁니다. 강제로 침묵시킨 한 사람의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 반대로 밑줄 쳐야겠죠. 그러면 진리는 드러날 수 없다. 다수는 자신들이 확실하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침묵시키겠지만 다수의 오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다수의 오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밑줄 쳐야 됩니다. 이 대목. 다수의 오류 가능성은 존재한다. 설사 침묵된 의견이 오류일지라도 이건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침묵된 의견. 아까 천명 중에서 999명이 있었고 한 명 있었는데 그 한 명 소수의 의견. 그것을 억압한다고 했을 때 그 침묵된 의견이 오류일지라도 그것은 일말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일말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한 명의 의견이 문제가 있다. 논리적 오류가 있다. 잘못이 있다. 그래도 그 의견 속에는 0.00001% 정도의 진리의 속성 옳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는 측면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틀리지만 0.00001%라도 옳은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소수의견 속에 포함된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소수의견 속에 포함된 진리를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수의 오류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라?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토론하라. 소수의견을 억압하지 마라. 이겁네요. 자, 이것을 유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다수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소수의 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라. 이렇게 되겠네요. 핵심입니다. 다수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라. 자유롭게 토론하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 왜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다.